강원도민 누구나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합니다. 세계 속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강원도 도민의 열정으로 하나 되는 강원도 이제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가 시작됩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성장 그 한편에는 경제발전을 이끌어오셨던 어르신들과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사회에 무관심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 그들 또한 우리가 아우를 뿐 아니라 감싸 안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관리가 있는 우리 강원도민입니다. 자, 이제 사람 중심의 강원도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복지거버넌스 강화와 출산양육친화적 보육환경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을 통하여 강원도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도록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시도록 재활서비스와 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화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인재육성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와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정망 구축을 통하여 도민들 모두가 누리고 만드는 건강강원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서로 협력하여 전 도민들의 진정한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당이 복지공동체, 지역사회봉사당이 좋은 이유들과 함께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허브와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자원들을 연결하는 강원복지네트워크와 사회공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법균혹 등을 실시하고 있어요.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을 통하여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와 생활체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가 시작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이 행복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며 가족이 행복한 강원도 함께 누리고 만드는 활기찬 강원도 실현을 위해 도민 모두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